아 이거는 사랑에 안 빠졌더라도 와서 빠질 것 같아 분위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이거 진짜 분위기 최고 할까요? 두어먹었다가 블라블라 타 타러 갈거야 조페를 사람들이 먹는 곳에 왔어? 우린 그냥 여기서 빵과 커피를 먹는 우리꺼 왔어 Can we put more things? Do you see something that you like? Why is it 10유로? 그냥 커피랑 빵 조합은 4유로인데 근데 이제 밖에서 온 거라 테이블 차지처럼 1유로씩 더해서 이래서 5유로는 최소 내고 가야 된다 옆에 있는 거 이것저것 조금씩 챙겨가지고 땡겨요 여기 묵은 사람의 기분을 조금 느껴보고 싶었어요 45유로짜리 보펫 카드로 된대 되게 예뻐 보기 진짜 제대로 시골 마을이다 진짜 시골이다 어떡해 생선 구운 냄새 나 응 숯에 구운 생선 냄새 상상만 해도 정말 여긴가? 여긴 하는 거 아니야?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어 뭡니까? 들어와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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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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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rika 디저트도 먹자 되게 이태리한걸로 티라미수 같은 먹방 BJ들 아 이렇게 보지다 끓고 먹는거지? 잘 먹겠습니다 티라미수 이거 디제스티브 식후죽 보통 밥먹고 나면 아무 냄새가 안되네 라디치 문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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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치 라디치 아 라디치 쓰다에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아무 냄새가 안나는거야 라디치 문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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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맛이야 한약 맛 맛있어 약간 쌍하탕 맛 엄청 동작한데 언니 파란색 으마이 아니야 어디야 파인애플티라미수 첫맛은 티라미수고 끝맛은 파인애플이야 우리 콕콕 하나 좀? 같이 먹자 이러면 번갈아 먹자 애기를 짊어지고 야자수 있고 레이크 호스텔 여기야? 바로 옆에 나르다 레이크 호스텔 호스텔 밑 만나봅시다 진짜 좋아 오 약간 무방하네 2012 문 열었는데 백코니가 있어 일단 가방을 내려놓고 진짜 좋다 화장실도 우리만 쓰는거야 샤워수도 있어 짱이다 샤워 샤워도 바이크 렌탈 있다 어디있어? 8월 10M래 프리셔틀버스 워터파크 같은거 완전 재밌어 보이는거 여기 할게 너무 많다 이건 자전거 타고 lots of bitches on the way 여기 놀래지요 선크림도 팔아 다시 열었다 오 진짜 깐다 벽 발톱 잘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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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로 참가하다 진짜 냄새 진짜 냄새 냄새 베들어 뱀다 비둘기 피들기 비지근 표검사 아..아..하나.. 오른쪽 오 좋다 아무도 없어 우리를 위한 그거네 진짜..진짜 힙했어? 진짜? 바람이 멸었으네요 하하하 내려오기 잘했구나 진짜 입에 우리밖에 없어 바다가 약간 크림색이야 내렸습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안드로메다에서 안드로메다 아르돌리 오리야 안녕 1미터를 넘어갈 수가 없어 한 30분째 사진찍는줄 모든 장비를 넘어내서 카메라를 렌즈를 끼고 빼고 앞을 찍고 나 뒤로 찍었다 새콤한 걸 꼈다 꼈다 이제 자전거길 따라서 쭉 돌아가면 너무 예뻐서 까먹고 있어 쭈구리 쭈구리 사이에 쭈구리 사이에 쭈구리 사이에 쭈구리 사이에 쭈구리 진짜 너무 예쁘다 다른 동네에 들어왔어 시작 사랑에 안 빠졌더라고 와서 빠질 것 같아 맞어 페니스 같은 실제로 보면 더 파런데 그러니까 이거 보이나요? 빨간불을 따라가고 있어 집에 가고 있어 복둥이 보여 복둥이 보여 strat 와 대박 템톡스틱 불빛이 왔어 드디어 드디어 불빛이 보인다 길도 넓어졌어 드디어 길이야 길 와 힘들었다 와..힘들었다 10,000분 남았는데 이거봐 이거봐 제 힘 빠졌어 진짜..어? 난리가 났네 끌고 가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걸려 아 그래 자전거에 제발 말썽을 피우지 말아줘 우리 힘들어 자 얼마 안 남았으니 가봅시다 자전거를 두 번이나 고치면서 드디어! 드디어 우리 호스텔을 눈앞에 보이고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진짜..어머! 안돼! 나의 배터리 탱크 폐대기 쳤어 어떡해 나의 소중한 검댕이가 됐습니다 거의 다 왔다구 못 올 줄 알았어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졸렌들었다 진짜 손 있네 언니 손 보자 손 이야 뒤집어봐 뒤집어봐 영광의 상처 아이고 나의 배터리 탱크 아이고 나의 배터리 탱크 아 어디에 가야 돼? 아 아 디이왔스 탱크 바이짥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 묵은 때를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그렇게 한 땀 한 땀 물러 끼어놓은게 검정 매니큐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네요 열심히 닦았는데로 아직 조금 더러워 파스타 하나 있는거 파스타 아이스 예스 이거 2유로래요 저 파스타랑 음료 파스타랑 음료는 다 합쳐서 진짜 싸다 2유로는 아이고 힘들다 아 나 엉덩이 아파 또 나 먹네 다 먹어야지 내가 다 먹어야지 아 이후로면 진짜 싸다 언니도 두국자?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냄새가 좋아 왜냐면 내가 지금 배가고프거든 무엇을 먹어도 맛있겠지? 맛있다 simple 아 아 아무것도 없 Restaurant 아 lemma 두 제품의 여러분